여러분 피부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맑고 화사한 피부톤, 수분 가득 쫀쫀한 피부, 주름 개선,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제품, 바로 날마닥터 바다젤리 앰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미백과 주름 개선의 2종 기능성 화장품으로 여러분들의 피부를 한층 더 화사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날마닥터 바다젤리 앰플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매년 판매 금액의 일부를 미혼모와 국내 환자 치료비로 기부하는 착한 기업에서 제작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앰플을 사용하실 때 이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나눔의 기쁨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신세계면세점 명동 본점, 현대백화점 두타점, 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 어워드에서 우수 상품으로 입상한 만큼 상품 경쟁력도 확실히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착한 원료들을 사용한 EWG 그린 등급을 받은 이 앰플의 성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이 포함되어 있어 미백과 주름 개선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4가지 원료가 있는데요 먼저 피부에 영향을 채워줄 카로틴과 비타민A가 풍부한 방사무늬 돌김의 원료 항산화 효과와 콜라겐 합성이 뛰어난 부활초 켈러스 배양 추출물 피부탄력과 항산화에 효과적인 레드맹그로브 켈러스 배양 추출물 거기다가 항산화, 항염, 항균 효과가 탁월한 로즈셀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발림성이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주 용암 회수를 사용해서 더욱 촉촉하고 뛰어난 발림성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정제수보다도 병풀 입수가 더 많이 첨가되어 있어서 진정 효과까지 더했다고 합니다 유산균의 일종인 비피다 발효 여과물로 피부 흡수율까지 향상시켜 여러분들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야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더욱더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바다처럼 맑고 화사한 피부톤을 원하시는 분들 수분 가득 쫀쫀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름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케어를 통해서 건강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할 시간입니다 날마닥터 바다젤리 앰플로 미백과 주름 개선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피부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착한 기업의 제품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보세요